아까는 요 선이 엄청 뜨거웠거든요. 그니까 명령에 따라서 모터는 움직이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서 과부하 걸려서 뜨거워진 것 같아요.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 주시더라구요. 그래서 일단 이쪽은 모터선 연결한 걸 다 빼고 요쪽만 요쪽만 연결한 상태로 해서 세팅을 했어요. 그리고 요쪽 선을 이제 연결을 해서 조정을 해봐야 되겠죠. 아니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또 먼 다리가 왜 이러지 모터를 교체하면서 뭔가 또 달라졌나 조금씩 미세하게 다 다르네. 아 참네. 자 이제 4 세팅이 끝났습니다. 아 힘들다. 아니 걷기는 걷는데 아니 걷기는 걷는데 모습이 좀 다른데 얘도 좀 이상하고 얘도 좀 이상하고 전반적으로 뭔가가 좀 이상한데 다시 수정 아 이제 수영씨처럼 자세가 딱 나왔어요 W를 W 눌렸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네 땅바닥에 내려 놔봐야 되겠네 땅바닥에 내려 놀라면서 배터리 때문에 아 뚜껑을 또 닫아야 되지 이게 뒤로 가는 거 같은데 뒤로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지 분명히 그래도 간다라는 게 어디야 자 움직이게 해볼까 뒤로 가는 거 빼면은 아주 자 어? 왜 멈췄어? 스페이스 멈추고 다시 W 오케이 스페이스 멈추고 W 오케이 스페이스 스페이스 멈추고 스페이스 멈추고